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약간 맞들인거 아니야 이거? 재밌네 약간 UR-RT4 모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세 스펙을 사이트상에서 어떻게 뒤지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메인 아웃풋이 114면 이쯤부터는 어느정도 엔트리급은 당연히 지나있고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시작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하이엔드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고가 때 70만원 정도에 포진되어 있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새로운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듀엣이랑 왜냐하면 듀엣이랑 조금 비벼볼 만한게 일단은 아포지 듀엣이 음질 훌륭하지만 다양한 에너지는 훨씬 높긴 하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경우 구스가 아쉽고 일단은 이런 기능들은 없는데 과연 이 한 10만원 정도 좀 더 싼 이 RT4가 과연 비빌 수 있나 아니면 더 뛰어날까 그렇다면은 약간 좀 고 가격대가 듀엣이 갑자기 약간 좀 움츠러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스만 생각을 하자면 사실 이건 말고도 70만원대에 8구짜리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보면 지금 이게 듀엣하고 비교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한 10 정도 더 낫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따가 들어가는 소스나 이런 것들을 저 니브 디자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들어보고 아 이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조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구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에 4개 뚫려있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 맞아요 난 무조건 앞에 저기 멀티 인풋이 4개가 있어야지 좀 마음이 놓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느냐 그치 않습니까 8구잖아요 우리 8구를 갖고 있잖아 너무 좋아요 다 꽂아 놓고 맞아 부자 된 느낌이죠 자리가 남으니까 나중에 또 와도 이렇게 또 편안하게 꽂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2대에 일단 이펙터 스테레오로 물려놓고 나머지 4개는 언제든지 추가로 꽂을 수 있게 하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멀티 인풋이 4개 있다는 거는 되게 엄청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그냥 꽂혀있거든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뭐 캠퍼 2개 2개 그리고 마이크 컨덴선 마이크 하나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그리고 라인 베이스 아 그렇군요 라인 같은 거 기본으로 꽂아놓고 그냥 꽂아놓고 이제 베이스 유저가 오면 그냥 바로 칠 수 있고 라인만 바로 네 좋네요 그렇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처럼 신디사이저로 쓰고 있었으면 신디사이저 아우프 2개 그냥 거기다 오디오 물려놓으면 6트랙 그냥 딱 풀로 해놓고도 2개가 남아 남아 부자된 느낌 남아 그렇습니다 자 RT4의 가장 좋은 거는 전면부에 그 4개가 위치해 있다는 건데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사운드 모니터를 하면서 네 보컬만 저 니브 트랜스포머를 넣고 안 넣고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놨던 그 플랫폼에다가 바로 기타 먼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감도가 다르죠 엔트리 랑 오 확실히 다르죠 한번 들어나보죠 안받더라도 이 없는거 오오 오하하하하하 야 이거 그냥 단순히 에어처럼 하이가 올라가는게 아니고 오 쓰고 계속해 보세요 없는거 진짜 이게 약간 깊이감이 슥 들어가는거 있잖아 되게 기분 좋은데 없는거 어 진짜 뭐 약간 기분 좋다 좋다 이걸로 받자 어 이걸로 받자 그래요 그래요 그래 이게 사실 정체성인데 이걸로 받지 뭐 다 이걸로 받자 다 이걸로 받자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얘 실제로 우리가 이걸 쓰는 목적성이 이거에 가까울 테니까 다 이걸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걸게요 좋은데 확실히 좋은데 나는 지금 이 섣불리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듀엣을 제가 오래 썼잖아요 저는 만약에 동시되어 있었으면 이거 삽니다 당연히 네 갠데 일단 직관적으로 확 오는 게 있네 이게 확 오는 아 그니까 물론 저희가 수치상으로 지금 정말로 뭐 어떤 그리고 듀엣이랑 지금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딱 보면서 정보가 어떻게 들어온지 체크는 못했지만 일단 그냥 기분상으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베이스 기타도 한번 자 베이스도 베이스는 기본으로 받을 거긴 한데 한번 눌러서 사운드 모인터로 한번 해볼게요 오우야 오우 훅 깊어지는데 응 게인이 좀 많긴 한데 게인 좀만 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오우 기근이 좋아지네 자 베이스는 그냥 기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껐습니다. 자자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우 야 싹 감기네 이게 귀에.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요. 이게 막상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느낌이 확 오는 거라서. 이게 조금 뭐랄까 그 그 에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되게 좀 에어는 EQ적인 느낌인데 초심자적인 입장에서 귀에 들어오는 걸 한다면 이거는 약간 중고급자의 그런 느낌에서 그 아예 깊이감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영역에서 이거 막 이런 거. 오디오 퀄리티를 올려주는 느낌. 자 방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오 다르죠.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기다려줘요.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준 나를 지난 겨울로 오는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의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오! 베이스가 아주 구구절절하고 좋아요. 네. 이게 근데 들어가는 부르는 느낌도 확실히 달라요. 그죠?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거 정말 매력있다. 지금 이 생각이 확 오거든요. 네. 사운드 좀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타부터 좀 달라요. 기타부터 좀 달라요.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준 나를 지난 겨울로 오는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의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그대 생각해준 나를 그대 생각해준 나를 지난 겨울로 오는 날 함께 지내왔던 날 오 좋다 야 이게 좋다 자 그럼 잠시만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보컬 보컬 우리가 괜히 뽕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전에 했던 거 한번 들어볼게요 차이가 나죠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이고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갑자기 아니 콘덴서로 받았는데 무슨 다이나믹 소리가 나요 나죠? 기다려줘 나를 고급지사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준 나를 지난 겨울로 오는 날 아 이건 상 받을만하네요 아니 좋다 진짜 가성비 무엇? 아 저는 진짜 그 생각도 확 드는 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큐베이스 유저라면 나는 당연히 이거를 가라고 하고 싶고 너무 괜찮다 아니어도 저처럼 맥 쓰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엔트리에서 어 나 이제 다음 단계 가고 싶은데 아 근데 백만 원짜리는 좀 그렇고 오케이 그러면 뭐 중고로 뭐 듀엣 정도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새 제품 사시면은 맞아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일단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구수까지 확보가 되니까 저는 일단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 아 난 듀엣토한테 미안한데 굳이 이런 말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 저는 듀엣토를 오래 써본 유저로서 그 듀엣토의 아쉬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유저가 아니었더라도 지금 2년 동안 듀엣토를 몇 번을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서 듀엣토가 물론 너무너무 좋은 악기입니다만 근데 오늘은 딱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게 있네요 맞아요 매력적인 게 있네요 해상도를 굳이 싸우자고 하면은 뭐 그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소스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특히 저 트랜스포머를 켰을 때 이 소스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대 초반인 애들이랑 110대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다르게 들리는 거 알죠 똑같은 예인데 진짜 아까 은총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엔트리급에서 들으면은 그냥 딱 2차원적인 평면으로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110대 애들을 들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귀를 싹싸고 들어오면서 이 위쪽에 공간이 이렇게 들어오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 130 영역으로 가면은 이렇게 열리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렉탐 하면서 이제 점점 도출해낸 이 결과물들이긴 한데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잡음의 숨이 엄청나 왜냐하면 근데 엔트리급을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을 쓰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공간이 여기가 지금 정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잡음 소리가 잘 안 들어온다 맞아요 근데 좋은 애들을 쓰면 약간 뭐 그 공기 소리라든가 차 지나가는 소리 다 들어와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잡음 때문에 귀를 거슬리지만 이걸 들었을 때 이 공간감이 확 열리는 걸 들으면서 아 엄청 깊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게 지금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거죠 그리고 일단은 아까 저희가 그냥 누를기 전 기본 소스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도 좋은데 눌렀을 때 되게 미묘한 차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맞아요 그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으로 한 단계 싹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그냥 그 단순히 에어로 하이 들어주는 거하고 또 다른 차별화되는 매력이 있네요 오 이거는 이거는 70만원대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 저의 뭐 점수 주는 포인트 있었으면 얘는 이제 점수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이게 UART4 오늘의 큰 발견입니다 이야 좋네 스텐버그 역시 역시 스텐버그예요 잘 만들 수 밖에 없죠 잘 만들 수 밖에 없죠 그 사인 노하우가 얼만데 큐베이스를 제작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루퍼트니브 디자인스 트랜스포머가 오늘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입니다 오늘 UART는 진짜로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70만원에 69만 9천원에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4구 멀티 인풋이 앞에 있는 총 이제 6인 포아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장성과 오디오 퀄리티를 두루 갖춘 아주 좋은 가성비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면서 디자인도 이쁘군요 네 오늘 RT4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쁘고 가성비 좋고 소리 좋은 RT4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렛코린 타이